아시아프쌤은 작가와 소비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저는 해외 작가들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비전공정의 시각과 반점은 월요일만 시고요. 저는 인프피에요. 안녕 쌤들! 오늘은 예비 쌤분들을 위한 Q&A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쌤 활동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영상에 있으니까 지원 전에 꼭 시청해주세요. 저희 아시아프쌤 매니저들은 주로 작품 구매 신청, 작품 설명, 기타 안내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구매 절차를 안내드리고 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 구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각자 맡은 구역의 작품들에 대해 해설을 해드립니다. 작가들의 의미 있는 작품들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전시 관람과 관련하여 위치 안내, 관람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프쌤은 작가와 소비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보내주신 작업 노트를 참고해서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구매를 원하실 때 구매 신청서와 영수증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제가 맡은 작가님들의 작품 정보를 숙지하고 전시장 동선을 확인하고 또 인스타를 찾아보면서 작가님들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해외 작가들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해외 작가라고 해서 지원 방법이 국내 작가 담당분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해외 작가는 외부 갤러리 소장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갤러리와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 판매 방식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아시아프 개최 1, 2주 전에 연락이 오고 거기서부터 작가 및 작품 정보를 인수를 받고 그 후에 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공대생인데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 해설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아시아프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관객하고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도슨트의 역할에 저같이 비전공자의 시각과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어필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아시아프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제약이 없는 곳입니다. 저 또한 미술을 밉자도 모르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쌤에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주저앉고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미술관이 휴관하는 월요일만 쉬고요. 저희는 2주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쌤은 상업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라면 꼭 한번 신청해보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오래 멈춰있는 그림은 어떤 류인지 그리고 또 인기가 많아도 팔리는 그림은 따로인데 그 그림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자원봉사라는 점인데 대중교통비가 조금 부담이 돼요. 하지만 돈 버는 알바는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쌤 활동은 더 갇힌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이제 좀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인데 알람을 안 맞추고 자도 늦게 일어나도 충분히 여유 있게 여기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제 활동이 끝나면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외에는 오후 저는 만족합니다. 4시간 30분 동안 전시장 안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하고 또 관람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관람객분들에게 작품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쌤은 관람객들과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이랑 소통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알려주어 작품의 이해를 도와주는 매개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쌤은 관람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MBTI가 INFP라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관객분들이 먼저 설명을 요청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자신감을 가지게 돼서 나중에는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MBTI가 아이신 분들도 도슨트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니요. 저는 좀 소극적인 편이고 평소 발표에 대한 두려움도 살짝 있었는데 내용을 원래 처음에 숙지한 다음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와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INFP예요. 컷!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영상 쌤은 도슨트 일은 병행하지 않고요. 전시장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기록하고 영상을 촬영 편집합니다. 1주차에는 아시아포 홍보 영상 2주차에는 오전, 오후 팀이 각각 다른 주제를 받게 돼요. 필요에 따라 관람객과 작가님, 쌤분들을 인터뷰하기도 하는데요. 3명이 한 팀이기 때문에 분담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개인 장비는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사진과 영상 결과물을 공식 SNS 계정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보다는 이런 카메라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또 영상 편집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활동하기에 수월하겠지만 없으시다면 미리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ENFORTION!